으 자 다시 지금은 이제 파도가 안올라 옵니다 아까 되는 살짝 살짝 올라와서 여기서 안 했던 거에요 파도를 보고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지역에서 낚시를 하셔야지 파도 상황 생각 안하시고 하시다 보면 진짜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아 여기는 잔잔하니까 뽕떼 하나 빼야겠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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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뭔가 입질이냐 자 뭔가 톡톡 치죠 현재 아 톡 걸어쓰 오케이 뭐야 이거 아 돌아가는데 그럼 안되지 아 여기 위험한댄데 여기 위험한댄데 지금은 파도가 없으니까 아우 이거 드라마구나 드라마입니다 아 드라마 새끼같은건데 그렇지 이 새끼가 얼마 크지 않은거 삼자 간신이 되는거 하나 올라왔네 샤아 샤아 생선영 탭 앗